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0장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드디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부활에 관련된 증언, 부활기록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기독교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 개념입니다. 19절 20장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20장 19절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식입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안식 후 첫날인데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일까요? 안식일 개념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7일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맞지 않습니까? 이제 안식일. 근데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이게 안식 후 첫날 여기가 안식 후 첫날 여기 8일이 이게 우리는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7일이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유대인들 개념에는 유대인들 개념에는 이게 7일이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이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왜 우리는 주일이 빨간 날이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가 어느 날이냐라고 정할 때 이 주일을 썬데이라고 해가지고 태양신이 지배하는 날로 그 당시에 양지바른 날 이런 식으로 미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미신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가 이제 주일이 된 거예요. 이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개념에 의하면 유대인들 개념이 아니라 로마의 개념에 의하면 이게 되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 된 거고 거꾸로 6일이 금요일이 된 거고 5일이 목 4일이 수 3일이 화 2일이 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원력을 로마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력에서 하루를 뒤로 가버린 겁니다. 왜? 로마가 세계 대장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이 썬데이 태양날이 제일 좋은 날이라서 그러면 기독교가 정할 때 이렇게 됐냐? 아니요. 로마는 원래 이렇게 왔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왔어요. 로마는 유대인들이랑 달력이 달랐어요. 그런데 안식구 첫날이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주일 썬데이일이랑 일요일 태양신의 날이랑 같아진 거예요. 굉장한 우연의 일치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속사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1일은 언제예요? 자 그러면은 이날 유대인들이 이야기한 이날은 언제냐? 이 개념에 의하면 이 개념에 의하면 토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이는 언제? 토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력에 의하면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끝나는 건데 얘네들이 표준이 아니라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원래 로마가 유대인들 개념에 의하면 토요일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요일인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일요일인데 월요일이 된 거죠. 하루씩 뒤로 밀려난 이 원력을 로마가 표준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금통, 선데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이 안식일 후 첫날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생각하고 여기를 주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겼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 드렸던 것도 알고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토요일, 선데이가 가장 힘있는 날이니까 이날로 정해 해가지고 이게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준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유대인들 개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주식장마저도 주일날 아침에 열린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렸죠. 이 개념, 주일 개념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특이한 본문이 있어요. 20장에 보면 도마가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마가 보면 20장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했어요.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성적이어서 이성적이어서 가끔 교회에도 이러한 성향을 가진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차예요. 우리가 봐도 확실함을 모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하를 봐도 의견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무언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것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판단하는 데 도움은 되겠죠. 하지만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하는 건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증언이 도움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여기서 믿지 않겠다라고 왜 얘기를 했겠어요. 이걸 예전에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석가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망에 대한 상실로 인한 환멸로 봅니다. 제가 주석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요즘엔 이 맥락을 보냐면 예전에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좋은 것 신성한 것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함이 맞다라고 봤어요. 그러나 원문에 대한 분석 자료 그 당시 정황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을 그 당시의 분위기에 맞게 해석함이 맞다. 이게 지금 현 시대의 성경 해석의 큰 대세라고 봐요. 미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화시키지 않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옛날에는 막 성인 막 이랬는데 미화시키지 않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 자기네들의 꿈과 원하는 바가 있어요. 소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인 건 거예요. 이게 맞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 전에 부족했다고요. 모자랐다고요. 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나의 꿈과 비전에 예수님이 도움이 줄 것으로 믿었어요.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님한테 배신당한 겁니다. 왜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설정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 안 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 입장에서는 이미 그 부활이 도마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예수님이 왕이 돼서 그 옆에 한자리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석을 이어가는 대다수의 성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도마가 믿지 않겠다라고 이 표현한 것은 부활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음으로 인한 환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아주 시사하는 바가 커요. 내가 원하는 대로 환멸이 그런데 이제 도마에 이 환멸이 생긴 상황을 보면 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뭐냐 이 환멸이 부활 이유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시킨 이유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9절에 안식구 첫날에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시리라 라고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먼저 만났어요. 도마는 왜 여기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마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로뉴다를 빼고 도마 빼면 10명이죠. 10명은 분위기가 좋아.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라고 했고 예수님 만났어. 도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도마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도마가 24절이니까 24절부터 시작되니까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22절부터 나오니까 성령 온 다음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찬물을 끼얹고 있는 건 거예요. 도마는 물론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돌이키긴 했지만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도 희한해요. 그런데 이 희한한 상황을 요한복음은 얘기를 해요. 보면 네 번째 8절에 보면 8절에 보면 8절 9절인데 믿더라 의 수준을 이야기를 해요. 자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믿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9절에 가로치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믿더라인데 성경은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11절에서부터 예수가 부활한 걸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요. 그리고 18절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거든요. 그런데 19절에 제자들은 겁나서 모여서 숨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예수의 부활을 믿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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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성장은 누구에 의해? 성령에 의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일장의 맥락이 있어요. 우리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적에 집중을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 기적이 메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일장에서 이야기하는 주 맥락은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 만나고 용기를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어도 성장이 필요한 단계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데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믿음이 있어도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도 이 백연기 목사부터 저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삶의 두려움이 있어요. 저라고 외웠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 삶의 두려움에 있을 때 어제보단 오늘이 낮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고 그거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거처 중에 우리 옆에 거처를 두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 함께 마음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신앙의 여정인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 자 나누기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나눠보면 좋겠어요. 내 신앙의 성장사 성장사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사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전엔 이랬는데 이랬다 이랬다 물론 우리가 많이 나눴어요. 나눴는데 사람이 살아오는 인생의 굴곡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지금은 믿어졌고 예전에는 예배를 그냥 피상적으로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전에는 3중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성질부터 났는데 지금은 좀 참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해보려고 하고 예전에는 밥 먹을 때 그냥 먹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으려니 체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기도를 드려야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성장사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은 치트키 치트키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성경 말씀을 카톡에 나누세요 요한복음 20장 21에서 22절을 다 각자 카톡방에 쓰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칼빈의 메일묵상 83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같이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